네 지금 끈은 어떤거 쓰세요? 어깨 끈 쓰세요? 네 그냥 어깨줄 어깨줄 입히는거 있잖아요 입히는거 있잖아요 네 그거요 옷같이 생긴거 그 끈 위치가 어디있어요? 끈 위치요? 네 고리 위치 고리는 등쪽에 있는거에요 어깨쪽? 그죠 약간 앞쪽에 있어요 어 어깨라는건 목쪽에 좀 가까워요 아니면 약간 목에서 뒤로 약간 밀려있어요 목에서 뒤로 밀려있어요 그렇죠 그게 안좋은게 뭐냐면요 네 신호를 전달하기가 좀 어려워요 음 우리가 목걸이를 땡기면 신호가 좀 쉽지만 서로 둘이서 땡긴다는게 확 땡기는게 아니고요 네 TV에 강요국이가 나오잖아요 네 강요국은 이제 왜 그걸 싫어하냐면 확 땡긴다고 생각해서 싫어해요 땡길 때는 우리가 어깨에 가방을 땡기면 무리가 덜 가잖아요 네 목을 확 땡기면 사람이 목이 확 꺾여버리잖아요 음 그래서 그거 싫어하는거에요 근데 제가 이제 목줄을 쓰든지 조금 고리가 앞쪽에 있으면 좋다는건 뭐냐면 네 금방 제가 설명했잖아요 확 땡기지마라고 교감을 해라고 음 교감을 하기에는 어디가 좋아요 어깨에 가방에 고리를 낸게 교감이 좋아요 목걸이에 서로 실을 가지고 딱 만지고 있는게 교감이 좋아요 음 목걸이 목이 훨씬 교감이죠 목에 네 나는 걔한테 힘을 쓸게 아니기 때문에 음 목이 더 훨씬 편하다는거에요 교감 나누기는 음 내가 확 잡아당겨야되면 어깨쪽에 두는게 낫겠죠 그죠 음 근데 이게 어깨쪽에 두니까 문제가 생겨요 이게 출발점과 멈축점이라는게 있거든요 네 우리가 말을 타도 말이 딱 올라타면 잘 안가요 근데 출발점에 딱 서면 거기 무릎으로 살짝 눌러주면 가거든요 아 네 네 근데 이게 강아지도 마찬가지더라구요 제가 키워보니까 음 끈이 위에 있는데 등쪽에 있다 보니까 탁 들어버리면 개가 딱 들리잖아요 순간적으로 네 들었다가 놔버리면 멈추는 거잖아요 네 그게 멈춤 신호가 되더라구요 음 우리가 스테이를 하고 쇼에서 스테이를 하거나 미용을 할 때도 들었다가 딱 놓으면서 위치를 잡거든요 네 네 왜냐면 옆으로 밀어서 잡으면 다리가 미져버리니까 음 우리 자동차도 만약에 있는데 옆으로 밀어버리면 타이어가 벗겨져 버릴 거 아니에요 네 네 오토바이 같은 경우도 있는데 밀어버리면 옆으로 넘어져 버릴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들었다가 딱 놓으면 제자리 딱 나아지거든요 네 네 그럴 때나 이렇게 개를 두는건데 산책하면서 출발하자고 하는데 땡기니깐 이 꼬리 들려 버리니까 위로 중심이 잡혀 버리잖아요 다리가 안 뜨더라도 네 이렇게 멈춤 신호가 되는 거예요 얘한테 음 그 약간 앞쪽에 있으면 가자 하고 당기면 사람이 앞에 있다고 치면 걔도 이렇게 위에 우리 옷 뒤쪽 있잖아요 목 칼라 뒤쪽 네 이쪽을 잡고 당기는 게 되니까 약간은 그래도 앞으로 가게 되잖아요 네 네 근데 이게 약간 뒤쪽에만 조금만 뒤로 밀려 나오면 멈춤점이 되버리더라구요 음 뒤에 들려 버리니까 이렇게 달랑 네 사람도 그렇잖아요 누가 이렇게 들었다 나면 가는게 아니고 탁 멈춰지잖아요 땅에 내리는 순간 네 실험할 때도 우리가 보면 배지기 한다고 확 들었는데 나면 딱 땅에 멈추잖아요 일단은 네 떨어진 사람이 네 그렇게 돼요 애기들 데리고 장난칠 때도 안았다가 딱 놔주면 땅에 딱 서져 그냥 뛰는게 아니고 네 그렇게 되어버려요 멈춤점이 된다고요 근데 앞쪽에서 당기면 우리 손잡고 당기는 것처럼 가자 가자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어깨 걸 꼭 써야되면 고리가 앞쪽으로 오는거 네 아니면 고리 자체가 가슴 쪽에 있는거 네 아니면 목줄을 서셔도 좋아요 확확 당길게 아니니까 네 네 근데 어깨줄이든 목줄이든 강아지가 이렇게 당겼을 때 빠지면 안되기 때문에 산책할 때는 약간 더 타이트하게 조아줘야돼요 아 네 네 머리 크기를 고려해가지고 목이 가늘고 머리가 크면 괜찮은데 목은 두껍고 머리가 작으면 빠지잖아요 네 그거를 감안해서 조절해 줘야 되거든요 네 네 그것만 조절해 주시면 그리고 산책할 때 속도만 조절해 주시고 교감을 한다 느낀다 생각하고 낚시나 연달릴 때처럼 그렇게 잡고 가시고 가다가 어느 정도 가고 나서 쉬면서 노즈워크 시키고 그 시간도 짧게도 했다가 조금 길게 됐다가 너무 길게 할 필요 없어요 근데 네 대소변을 혹시 밖에서 보나요? 아니요 대소변을 주변에서도 보고 밖에서도 봐요 네 밖에서 봐야 되면 그 정도 보는 시간만 처음에 주고 우리가 가다 보면 신호를 알잖아요 딱 사려고 하는게 네 그때는 충분히 시간을 줘야 되지만 그 외에는 그냥 보상의 의미지 노즈워크를 꼭 시켜야 되는게 아니에요 음 시킬 이유가 크게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길게 줄 이유가 크게 없다는 거죠 근데 막 냄새 맡고 있는데 1,2초밖에 안되는데 다시 끌고 가고 이러면 안 좋겠죠 네 밀리 오듯이 끌려가니까 네 그런 거는 시간을 조절해 주시면 되고요 너무 길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음 그렇게 산책을 하면 네 눈도 마주치고 속도도 조절되고 교감을 해요 줄 하나로 나하고 교감이 돼요 그러니까 아 네 줄 하나로 얘가 빨리 가는지 늦게 가는지 나중에 다 알게 되거든요 얘가 아 네네 네 그냥 말할 필요도 없이 나중에는 끈 아 아 아 아 아 아 네 줄을 두꺼운 줄을 쓰고 여선하게 풀어서 산책을 하거나 너무 땡겨 버리니까 네 그런 교감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음 서로 줄도 교감이 안되는 거죠 연날릴 때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팽팽하게 했으면 교감이 딱 되잖아요 전율이 딱 오잖아요 네 네 네 근데 확 풀어버리면 그냥 연이 확 날아가 버리잖아요 네 네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음 낚시할 때도 이렇게 줄이 탕탕해야 입질하면 찌릭찌릭 전기가 오자는 느낌이 네 네 네 네 그런 식으로 산책을 하는 거죠 음 제 같은 경우에 지금 쓰는 산책 줄은 이 운동화 끈 정도로 얇은 거 있어요 아 네 근데 손 안 아프거든요 네 30kg 40kg 50kg짜리 끌고 가서 손이 아파요 음 저는 그리고 산책할 때는 주로 이제 소형견들은 그게 필요가 없고 그리고 또 나이가 있는 게니까 그게 필요가 없는데 네 초크체인이 뭐 어떤 거예요 근데 초크체인 중에서도 이제 저는 좀 초크체인은 투박해가지고 왜 이 조였다가 풀렸다가 하는 거 있잖아요 아 그 쇠로 된 그런 거 말씀이시죠 네 근데 이제 제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쇠로 되고 무식한 초크체인을 쓰는 게 아니고 네 아주 가벼운 재질의 그 목걸이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남자들 근달들이 매는 그런 목걸이가 아니고 네 여자들 목걸이 같은 네 둥글하게 이쁜 게 있어요 네 너무 얇으면 목에 무리가 가잖아요 그렇게 얇지도 않고 체인처럼 두껍지도 않으면서도 또 공간이 없어요 이렇게 구멍이 나 있지 않고 모질이 손상이 가지 않게끔 생긴 핵사줄이라고 핵사체인이라고 네 초크체인이라고 핵사줄이 있어요 핵사줄을 많이 써요 근데 중대형견한테는 쓰는데 그 소형견한테는 안 써야 돼요 그래 중대형견은 또 핵사줄을 쓰지만 산책할 때만 쓰고 그때도 마찬가지로 훈련사들이 왜 어떤 사람들은 초크체인이 안 좋다 어떤 사람 좋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둘 다 좀 싫어해요 왜냐하면 초크체인이 좋다는 사람은 그걸로 강압을 많이 하고요 초크체인이 안 좋다는 사람은 강압을 하는 걸 싫어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어떠냐면 둘 다 싫어요 초크체인도 예를 들면 저는 핵사줄을 쓴다 했잖아요 네 모양이 좀 다른데 핵사줄을 쓸 때 어떻게 하냐면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땡기질 않고 그냥 낚시하듯이 교감을 하고 느끼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땡기지 않으려고 저는 핵사를 쓰거든요 아무래도 산책을 안 해본 개들은 목줄 하면 땡기잖아요 네 하네스도 땡기고 근데 하네스를 더 많이 땡기게 되고 소형견들은 하네스가 굉장히 안 좋죠 소형견한테 하네스는 멈출점이 돼버리고 대형견한테 하네스는 끌고 가는 놀이를 시켜버리니까 그 강압을 하니까 참 안 좋아요 목줄보다는 네 근데 저도 소형견들은 주로 목줄을 많이 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중대형견들 같은 경우에 목줄 안 쓰고 그 핵사줄을 쓰는데 쓰는 이유는 뭐냐면 훈련사들처럼 땡기려고 쓰는 게 아니고요 네 안 땡기려고 쓰는 거예요 그게 교감이 잘 돼요 그러니까 그 탱탱하게 했을 때 나아버리면 확 풀려버리고 살 들면 목이 쪼이지도 않아도 아 이게 싹 오는 느낌이 출발하는 신호구나 이걸 알 수 있거든요 목은 당기지 않는데 목줄은 약간 당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기기도 전에 고리가 쫙 오는 소리에 오는 느낌에 아 가는구나 라고 안다고요 아 그렇게 쓰는 거지 그걸 진짜 땡기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훈련사들이 좋다고 하든 나쁘다고 하든 자기들은 그게 강압으로 쓰기 때문에 싫다 나쁘다고 하는데 제 같은 경우는 강압으로 안 쓰기 위해서 땡기지 않기 위해서 목줄보다 더 안 땡기기 위해서 핵사줄을 써요 아 네네 완전히 다르죠 우리가 쓰는 이유가 네 네 그렇게 쓰거든요 음 근데 이제 그걸 추천하고 싶지만 소형견한테는 필요가 없고 특히 두 살이나 돼서 산책을 잘하는 애한테는 그게 필요가 없어요 네 그냥 목줄 하는 게 훨씬 더 편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니면 어깨줄 하더라도 고리가 좀 앞으로 있거나 아니면 가슴 쪽에 있는 거 네네 그리고 어깨줄 제가 보니까 네 한에서 채운 거 보니까 이렇게 줄이 팔이 걸리거나 이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겨드랑이 이런 데 쓸리는 현상이 아 네 네 그리고 말티 귀 너러뜨려 놓으면 귀도 쓸리고 어깨도 쓸려요 팔도 쓸리고 네 네 그런 걸 많이 봐요 네 어깨줄을 쓰는 이유도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설명을 좀 하면 되는데 네 거기까지 설명하는 사람은 못 봤거든요 이제 멈춤쯤이 될 수 있다는 거랑 막 끌고 갈 수 있다는 거랑 이렇게 네 위치의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리고 산책을 자꾸 힘으로 시키니까 그런 말을 해요 네 어깨줄 해야 한다 목줄 해야 한다 이런 걸 힘으로 쓰는 게 아니고 저처럼 교감을 하면 네 그런 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네 뭐 초코 치열 쓰면 안 된다 목줄 하면 안 된다 이런 말 안 한다고요 네 네 네 힘을 쓰는 게 아니고 교감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 영상 보시면 네 그게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